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엉뚱한 식목일입니다.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목일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식목일이 왜 4월 5일인지 혹시 앵커님 정보가 있으세요? 아니요. 4월 5일로 왜 지정이 됐을까요? 이게 1946년 우리가 건국 초에 일제로부터 해방하자마자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생각해서 서기 677년 그러니까 676년에 우리가 중국 당나라를 쫓아내고 3국 통일 완벽한 통일을 했습니다. 그 통일을 기념해서 그 이듬해인 676년 바로 4월 5일 날 문무대왕이 경주 남산에 기념 식수를 한 날이 바로 4월 5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대왕이 1493년에 지금 설렁탕의 봉고장이라는 선농단, 선농단에 가서 처음 뽕나무를 심고 농사를 격려한 그날도 양력으로 환산해보니까 4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4월 5일 식목일이 됐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최근에 한 2, 30년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지금 4월 5일이면 이미 나무가 지금 벚꽃 같은 거는 벌써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묘목에 잎이 난 상태에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 식목일을 3월 달로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이 우리 역사에서 4월 5일 식목일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백악관 초청장, FDR 모먼트, 금해의 굴욕, 공시가 폭탄, 엉뚱한 식목일까지 알아봤습니다.